안녕하세요 허당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 조금 천천히 보고 싶으시다거나 또는 반대로 조금 빨리 보고 싶으실 때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죠. 우리가 먹고 있는 황색 채소로는 속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한 알에 하루 섭취해야 될 약. 지금 이 영상에서 조금 천천히 재생되도록 해보겠습니다.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눌러주시고요. 중간에 보면 재생속도라고 보이시죠. 여기 재생속도 클릭 그러면 중간에 일반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일반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. 보통은 다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천천히 보고 싶으실 때는 이 위쪽을 눌러주시고 빨리 보고 싶으실 때는 이 아래쪽을 눌러주시면 돼요. 맨 위로 갈수록 점점 느려지는 거고 맨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. 일단 0.5배 느려지게 한번 해 볼게요. 0.5배 그러니까 절반 정도 느려지게 한 건데도 상당히 많이 느려졌죠. 이렇게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. 반대로 이번에는 속도를 빠르게 한번 해 볼게요. 중간에 재생속도 클릭하시고요. 저는 이번에는 1.5배 빨라지게 한번 해 볼게요. 자 어떠세요?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? 이렇게 천천히 보고 싶으실 때나 반대로 빨리 보고 싶으실 때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